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교과서 339페이지부터 중세국어의 음운 표기상의 차이점과 그 다음에 어휘상의 차이점, 문법상의 차이점, 이러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다양한 차이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 거야.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음운 및 표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먼저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자음체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게. 그러면 자음체계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몇 가지 계열? 그렇지 세 가지 계열이 확립되었다. 자 근데 고대국어에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대립만이 존재했다. 즉 된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고대국어에서는 된소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중세국어로 넘어오면서 시대적으로 이어지면서 예사소리, 거센소리 말고도 된소리의 체계가 결합되어서 총평음, 경음, 격음의 세 가지 계열이 확립되었다라는 거야. 자 보면 예를 들어보자. 예사소리. 기억계열을 가지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를 들어보면 기억은 예사소리야, 된소리야, 거센소리야. 예사소리지. 그 다음에 여기서 거센소리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 획을 하나 더 하면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획을 하나 더 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거센소리다. 여기에 목구멍, 후음소리인 흐가 결합되어서 거센소리 화, 유기음 화, 격음 화 현상이 일어나겠지.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된소리는 이 기억계열에서 가장 강한 소리야.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두 번 병소화하면서 즉 나란히 써주면서 쌍기역이라고 하지 우리가 현대에서는 이것을 된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것을 평음이라고 하고 가장 평이한 소리라는 거야. 즉 예사소리라고 하고 이것을 격음 또는 유기음이라고도 하는데 거센소리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경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된소리되기 즉 경음화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계열이 확립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겠지. 이렇게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왜 이렇게 굳이 3단계로 세 계열이 확립되었는가 그 의도는 무엇인가 그 소리를 좀 더 어떻게 하기 위함이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발음하기 위해서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했구나라는 것을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자. 현대국어와는 달리 자음에 무엇이 있었다? 이거 아까 봤지? 비읍의 이응이 아래로 나란히 놓였어. 이런 걸 순경은 비읍이라고 있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시옷이 아니고 삼각형 세모 모양 이것을 우리가 반치음이라고 했다. 현대국어에 이런 말이 쓰이냐 안 쓰이냐? 안 쓰인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나타나는 음은 환경이 있어. 이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독특한 환경에서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유성음 사이라는 거야. 자, 이제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자. 여기 나와 있는 순경은 비읍은 유성음 사이에 나타난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유성음 사이. 비읍에 대립된다. 유성, 양순, 마찰음이고 국제표준 발음기구. 발음기호에 따르면 음가라는 것은 우리가 소리값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그 현실적인 발음의 음을 우리가 음가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세모. 삼각형 모양은 반치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유성음 사이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시옷에 대립하게 되는데 유성, 치음이다. 그리고 이 제트 발음기호 즈의 음가를 가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옷도 아니고 지의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즈 발음의 음가를 가지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유성음 사이라고 했는데 이 유성음. 복습해보면 유성음이란 무엇이냐? 유성음. 유성음 우리가 울림소리라고도 하잖아. 그래서 이 유성음 울림소리는 일단 자음 중에서는 어떤 거였어? 비음과 유음. 즉, 비음이니까 니은, 미음, 이음이 있고 유음이니까 리을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모음. 모음은 뭐뭐뭐가 있겠어. 그렇지. 모든 모음이 해당하겠지. 이런 것들을 유성음 또는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사이. 자, 유성음. 즉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서 등장하는 비읍은 이 비읍 계열은 무엇으로 바뀐다? 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고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나타나는 시옷은 무엇으로 바뀐다? 반치음으로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각각의 음가는 즈와 즈의 음가를 가지게 된다. 자, 이런 거 말고도 자음에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뭐 순경은 미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실된 여러 가지 자음들도 있을 거야. 네, 아무튼 현대국어와는 달리 자음에 쓰이지 않았던 그런 글자들이 있었다. 즉, 과거의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소실된 문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끝, 쌀, 꿀 이런 것들 자,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것들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이 어두라는 것, 우리가 먼저 어두는 뭐야? 단어의 대갑박, 그치? 단어의 머리에 자음 자음은 알지? 기역, 니은, 디귤, 니은 이런 것들 자음군, 물이 군자야. 자음이 물이 지어있다고 어디에? 단어의 천머리에 자, 여기를 살펴보면 끝, 쌀, 꿀 이게 뜻이야. 각각의 의미들인데 자, 여기 비읍디귿이 쓰였네? 이것은 비읍시옷 너희가 생각하는 비읍시옷이 아니야. 이것은 비읍시옷, 기역 현대국어에 이런 거 나오냐? 현대국어에서는 자음군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바로 된소리밖에 없지. 그래, 안 그래? 자, 현대국어에서 된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지읗, 쌍비읍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 근데 중세국어에는 이런 것들 말고도 각각의 다른 자음들이 나란히 놓여서 쓰이는 이런 어두자원군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이 어두자원군을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자, 원래 어두자원군의 의미 단어에 첫머리에 오는 두 개 이상이다. 두 개 이상. 두 개가 아니야. 두 개가 넘어갈 수 있어. 아까 보면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세 개가 올 수도 있어. 자음의 연속체이다. 자음이 연속해서 나온다라는 거. 자, 근데 이 어두자원군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 병서라는 내용을 알아야 돼. 자, 표기방법에 우리가 연서와 병서가 있어. 연서. 연서도 나란히 쓰기. 병서도 나란히 쓰기야. 자, 근데 병서는 어디로 나란히 쓴다? 병서는 가로로 나란히 쓴다. 연서는 어디로? 세로로 나란히 쓴다. 어, 그렇다면 우리 이런 거. 순경은 비읍이라든지 순경은 미음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병서다, 연서다? 이런 것들은 연서에 해당한다. 자, 그럼 병서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냐? 나란히 병자야. 가로로 나란히 쓰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각자 병서가 있고 하병병서라는 게 있어. 자, 각자 병서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현대국어의 예시와 비슷해.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시읗, 쌍비읍. 현대국어에 있는 이런 된소리 말고도 중세국어는 뭐 쌍니음도 있고, 쌍시읗도 있고, 쌍이음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게 각자 병서야. 같은 글자를 지금 두 번 연타로 썼자네. 자, 근데 하병병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른 글자를 두 번 이상 연달아 쓰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어떤 계열이 있냐면 비읍 계열이 있고, 비읍 시옷 계열이 있고, 시옷 계열이 있어. 물론 학자나 교과서나 참고서의 견해에 따라서는 비읍 시옷계도 비읍으로 시작하니까 비읍 계열 하나이다 해서 이렇게 묶어서 구분하는 데도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이걸 왜 나누냐면 이걸 어떻게 발음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어떻게 발음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현대국어에서 지금 현대국어의 관점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걸 중세국어 때 어떤 모습과 어떤 발음이었는지를 알면 아, 그 변천 과정을 이해하면서 이 단어의 어떤 개념과 어떤 용례를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살펴봤더니 아, 이 하병병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다른 글자를 가로로 두 번 이상 연달아 쓰는 그런 연속체인 어두자음군, 즉 하병병서. 이거에서 비읍계와 시옷계가 어떤 식으로 발음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겠다 했더니 자, 이 비읍계나 비읍 시옷계는 중자음, 즉 자음군으로 발음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시옷계열은 바로 된소리로 발음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우리가 아까 거에 살펴볼까?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예시는 비읍계열이네, 이거는. 이건 비읍 시옷계열, 이거는 비읍 시옷계열. 어쨌든 비읍계열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중자음 또는 자음군으로 발음 났을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비읍 디귿, 여기 비읍 시옷, 비읍 시옷기억 이 모든 것들이 각각 개별적인 발음이 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 시옷계, 뭐가 있을까?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지. 손 자, 이런 예시가 있다고 봤을 때 손과 가락이 합쳐졌어. 근데 이 가락에서 여기 나와있는 시옷과 기억이 비읍계열처럼 중자음, 즉 자음군이 모두 발음 났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아, 이것은 시옷은 시옷 뒤에 나오는 기억을 된소리로 만들어줬을 것이다. 즉, 어떻게 읽었을 것이다? 손가락으로 읽었을 것이다. 현대국어와 아주 비슷하지. 같은 거지. 즉, 시옷은 뒤에 나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하게 해주는 어떤 기호였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추측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자. 자, 중세국어 이제 자음체계를 대충 봤고 이제 모음체계를 살펴볼까요? 중세국어 모음에는 이 점, 이게 아래야. 아래야가 있었으며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이었던 에나, 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 배웠어. 배웠는데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배운 거잖아. 자, 한번 살펴보자. 다시 한번. 자, 선생님 방금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인 에나, 에라고 발음했어. 이거 잘 들어야 돼. 에나, 에.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좌측 상단에 보자. 선생님이 메모를 좀 해왔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야. 일단 자, 내가 발음할 때 발음 도중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변화하지 않아. 변화하지 않으면 뭐다? 단모음이다. 어, 근데 변화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자, 즉,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 또는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한 체계이다. 즉, 구성요소 중에 하나는 최소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반모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반모음이란 무엇인가? 모음의 성질을 전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반만 갖고 있어. 그래서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고 하는데 자음보다는 모음의 성질이 그래도 좀 더 특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반자음이라고 안 하고 반모음이라고 많이 하는 거야. 이 반모음을 활음이라고 보통 표현해. 활. 미끄러지는 소리라는 뜻이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J계열, 즉 I. E계열이야. E. 우리가 근데 반모음 표시할 때는 뒤에 이렇게 이렇게 뉘어져 있는 어떤 반달모양, 초승달 모양 체크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W계열 해서 O나 우계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E계열, 즉 E 또는 J계열 먼저 살펴보자는 거야. 자, 우리가 이 L을 한번 분석해 보자. L을 분석하면 A와 E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A 플러스 반모음 E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E는 E는 E와 E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E와 E, 반모음 E로 나눌 수가 있겠다. 어때? 그러면 A로 끝나는 게 아니고 E로 미끄러져 끝나면서 E는 E로 끝나는 게 아니고 E에서 E로 미끄러지듯이 E. 그래서 이 반모음, 즉 활음인 E로 끝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E나 E는 반모음이야, 이중모음이야? 이중모음이었다고 언제? 현대, 현대가 아니라 중세대. 그렇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기도 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려니까 아무래도 발음의 경제성이나 편의성이 떨어져서 현대국어에 이어져서는 이것이 이중모음이 아니고 무엇으로 발음되었다? 그러니까 단모음, 즉 여러분이 E나 E를 발음해보면 끝까지 그 입 모양이나 혀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것은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E나 E를 발음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E나 E를 발음하면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은 중세대의 발음 방법이었다라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이중모음, 단모음의 체계가 약간 차이가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어, 모음 체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야. 모음 조화 현상인데 이 모음 조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에 있는 모음, 이 앞에 있는 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거나 같은 소리로 되는 언어 현상을 우리가 모음 조화라고 한다. 현대국어에서보다 잘 지켜졌는데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모음에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고 중성모음이라는 게 있어. 자, 현대국어에서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종류가 그렇게 크게 엄밀하게 나누어지지 않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중성모음이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이것이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앞뒤의 모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 위치가 나타나는 게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 어떤 필요, 요구 조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야. 자, 모음 조화 현상은 한 형태소 안에서 아까 말했지만 두 음절 이상의 형태소, 한 형태소 안에서 그 다음에 체형과 조사가 결합할 때 또는 어간이나 어미가 결합할 때 여기 나타나는 모음이 자, 이 뒤에 나타나는 모음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모음들이 어떤 모음이 나타나야 될까? 이 앞에 있는 모음이 어떤 모음이 나타나야 할까? 이 두 가지가 각각 양성인지 음성인지 중성인지 이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 모음 조화 현상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굉장히 그 사용이 물란해졌다고 해. 그래서 문제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의성이나 의태부사 뭐 예를 들면 우리 시냇물이 뭐 졸졸 흐른다. 또는 깡총깡총 자, 또는 연결음이 아나어 또는 과거시제 선어말음이 앗, 엇 이런 경우 크게 보면 이렇게 부사 의성어, 의태어가 쓰이는 부사 그 다음에 연결음이 아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시제 선어말음이 아시나어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만 모음 조화 현상이 주로 지켜지고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양성모음이 뭐고 음성모음이 뭐고 중성모음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보면 양성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밝고 경쾌한 느낌이 나는 모음인데 아래야, 오, 아가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상대적으로 양성모음에 비해서는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모음인데 의, 우, 어가 되겠다 그 다음에 중성모음이라고 해서 현대국어에서 중성모음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음성모음으로 합쳐졌지만 중성모음 무엇이 있었다? 자, 중성모음이 이가 있었어 자, 그래가지고 양성인 아래야, 오, 아 음성인 의와, 우와, 어 그 다음에 중성인 이가 있었는데 자,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결합하려고 하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려고 하고 자, 그렇다면 중성모음은 양성이나 중성 그 어떤 것과도 결합이 가능했다 즉, 크게 보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각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과 결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 우리가 모음 조화 현상이라고 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으로 음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구별하는 무엇이 있었다 성조가 있었다 이는 글자 왼쪽에 무엇을 찍어 방점을 찍어서 표시하였다 자, 여기까지 자, 일단 우리가 음운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죠 여기 오른쪽 보면 음운 자, 그 자체적으로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의 말소리의 단위를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음운은 크게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자, 분절음운은 그것을 일일이 쪼개거나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음이나 모음에 주로 분절음운의 기능을 부여하곤 해 자, 그렇다면 비분절음운이란 여기 나오겠지 이제 비분절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 여기까지는 분절음운과 똑같아 하지만 홀로 실현되지 못해 음운, 무언가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소리의 길이나 높이 또는 색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중세 때는 음의 고저, 높이에서 음의 높이가 비분절음운으로 쓰였다면 현대국어에서는 이러한 높낮이 소리의 높이, 고저 이러한 것들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리의 장단음, 장음과 단음 즉, 어떤 현대에서 우리가 말, 눈, 여러 가지 같은 글자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에서 어떤 것이 장음으로 발음나고 어떤 것이 단음으로 발음나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 어쨌든 그 자체적으로는 어떤 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어떤 성조가 있는데 이런 성조가 우리 중세국어 때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글자 왼편에 방점을 찍어서 표시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어서 우리가 오른쪽 교과서 설명 부분에 보면 추가적으로 방점과 성조에 대해 나타나고 있어 자, 방점과 성조 자, 점이 없으면 평성이라고 해서 낮은 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점이 한 개면 거성이라고 해서 높은 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점이 두 개다 그러면 상성이라고 해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성, 거성, 상성 이렇게 성조를 의미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입성이라는 게 있는데 입성은 우리가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었다면 입성은 높낮이가 아니고 무엇이다? 빠르기와 관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받침 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 등 안울림 소리로 끝나면 안울림 소리는 우리가 무성음이겠지 무성음으로 끝나면 방점에 따른 성조를 구분하되 이 말이 무엇이냐 이 입성을 평성적 입성 아니면 거성적 입성 아니면 상성적 입성 점의 개수에 따라서 뭐 무슨 무슨 적 입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입성으로 발음한다 즉 입성은 높낮이가 아니고 아까 빠르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입성 어떻게 발음하느냐 빨리 끊어서 닿는 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아주 빠르게 딱 막아버리는 닫아버리는 그런 소리를 빠르게 닿는 빠르게, 이 빠르기와 관련이 있다 근데 이게 한자음에서는 주로 리을, 관용사형 어미 옆에 이렇게 여린 히읗 받침 이걸 통해서 입성을 표시하고는 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음운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다면 앞으로 우리가 표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먼저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기하느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물론 읽는 것은 당연히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고 읽어 하지만 우리말은,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되 표기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그 원형을 밝혀서, 어형을 밝혀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중세때는 발음하는 것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도 소리 나는 대로다 그것을 우리가 이어적기라고 하고 한자로는 연철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사슴 플러스 이 자, 사슴이라는 체언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격조사고 그 다음에 앞에가 선행체언이 받침이 있는 체언이네 자, 그럼 여기 미음이 이렇게 이동해서 사스, 여기 있던 미음이 이리로 넘어가서 미가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발음은 원래 이렇게 현대국어도 하지만 중세국어는 발음도 이렇게 할 뿐만 아니고 자, 현대에서는 이게 발음 이게 표기 하지만 중세는 이렇게도 발음하고 이렇게도 표기한다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깁은을 보자 깁 플러스 은을 보면 이 깁이라는 어간에 받침이 있네 은이라는 어미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어 자, 여기서 선생님 여기 이응이라고 자음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응이라고 자음이 있잖아요 궁금해한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응은,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초성의 음가가 있으면 이응의 음가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발음을 해줘야 돼, 살려줘야 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갔다 여기 음가 소리값이 없으니까 이 모음만 남은 거야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야 이건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룰 일이 있을 거야, 따로 어쨌든 깁은인데 이 피읍이 그럼 이리로 넘어가겠지? 그래서 깊은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읽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라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어져기라고 하고 연철이라고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표음적 표기법 또는 음소적 표기법이라고도 해 표음적 표기법 또는 음소적 표기법 자, 근데 이 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우리가 이어지는 현대국어에서는 사슴 플러스 이를 사슴이라고 읽지만 표기는 사슴이라고 끊어서 구분해서 적어주고 깊흥이라고 읽을지언정, 발음할지언정 깊은이라고 끊어서 구분해서 표기해준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끊어적기 한자로는 분철이라고 하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표의적 표기법 또는 형태음소적 표기법이라고도 한다 표의적 표기법 또는 형태음소적 표기법 자, 우리가 앞서 말한 이어져기 연철은 소리나는 대로 발음하고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었다면 끊어적기, 분철은 소리나는 대로 읽되 그 기본 형태, 즉 어형을 밝혀 적는다, 표기한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야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어져기만 있고 끊어적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중세국어 때는 이어져기가 일반적이었어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어져기 연철을 사용했고 부분적으로 일부 문헌에서 끊어적기, 분철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한자어를 표기할 때는 또 분철, 끊어적기를 사용하고 있다 즉, 분철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받침에 어떻게 나오냐 자, 현대국어는 음절에 무엇이 나오지? 음절말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뭐 교재마다 다르지만 이것을 음절말 끝소리 규칙을 뭐 평파열음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런 음절말 끝소리 규칙 자, 음절말에 받침에 무엇이 올 수 있어? 여러분이 흔히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외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이렇게 일곱 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것 이렇게 되고 있는데 중세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그래서 총 여덟 가지의 여덟 개의 글자가 쓰였다 받침에 이런 걸 우리가 종성 표기법이라고 한다 초성, 중성, 종성 중에 받침으로 쓰이는 그 종성에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가? 바로 훈민정음 책을 보게 되면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나와 자, 종성은 여덟 개를 가지고 종성이 가 충분히 가족용 사용함이 가능하다, 족하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팔종성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 팔종성법 여덟 개의 글자가 종성에서 쓰였다 이게 언제다? 바로 중세라는 것 그래서 당시에는 음절 말에서 이 여덟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잘 봐봐 현대국어랑 가장 다른 점 이, 디귿 과 시옷 자, 우리가 못이라는 단어가 있다 못 현대국어에서는 이 못과 이 못이 둘 다 어떻게 발음나? 이렇게 디귿 받침으로 발음나지 왜? 시옷이 있어 없어? 현대국어는 없으니까 디귿으로 발음나는 거야 근데 중세는 시옷도 있고 디귿도 있네? 근데 한자에 따라서 이 아닐 막자는 디귿 받침인 못으로 발음나고 표기하고 그 다음에 연못이라는 뜻의 못은 시옷 받침으로 표기하고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디귿 받침인 못과 시옷 받침인 못이 의미적으로, 형태적으로 구별되었다 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 중세국어 때 여덟 개의 글자 팔종선법에서 기억에서 이응까지 중에 이 이응이 그냥 이응이 아니고 위에 꼭지가 달려있는 바로 옛 이응이다 옛 이응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응으로 형태적 옛 이응이 소멸하고 이응으로 형태적인 변화를 꾀하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응 이렇게 여덟 가지의 글자가 음절, 말, 종성에서 쓰이는 종성표기법 즉, 팔종선법이 중세국어 때 사용되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 와서는 음절, 말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자, 일단 이 이응이 소멸된 다음에 옛 이응이 이응으로 형태적으로 변천 과정을 거쳤다 임진왜란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시옷이 어떻게 되었다? 사라졌다 디귿으로 통일되었다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의 자음이 발음된다라는 거야 칠 대표음, 화야라고 해 일곱 가지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근대 국어에 대한 걸 배우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알려주면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어적기 연철과 끊어젖기 분철의 경우 그 사이 과도기적 양상으로 중철, 즉 거듭적기라는 게 있어 자, 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샘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이게 현대 국어의 표기야 이게 현대 국어로면 이제 샘이가 되겠지 자, 근데 이게 예로 넘어갔어 이렇게 돼서 샘이 이렇게 됐다 이게 바로 중세가 되는 거야 근데 현대 국어는 이거 중세 국어는 이거야 근데 이 사이에 과도기적인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중철 거듭적기라고 해 자, 여기 나와있는 미음이 있지 미음 이거를 여기에도 적고 여기에도 적어주는 거야 거듭해서 이렇게 되겠지 샘미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중철 거듭적기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중세 국어의 8종성법에서 현대 국어의 7대표음으로 오는 사이에 근대 국어에서는 바로 7종성법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옛이응은 이응으로 소멸한 다음에 형태적 변화가 일어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8종성법의 8가지 중 현란이 있었던 현대 국어에서도 현란이 있을 수 있는 디귿과 시옷 중에 디귿이 사라지고 시옷이 남았다 현대 국어에서는 시옷이 없고 디귿이 남았다 그리고 둘 다 옛이응이 이응으로 변화하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7가지의 자음이 쓰였지만 근대는 7종성법 현대는 7대표음 이렇게 알아두면 오늘 여기 음운상의 차이점과 표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시간에는 어의상의 차이점과 문법상의 차이점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자 어의상의 차이점